경계선 진흥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흥지수가 낮아 일상생활에 호렴이 큰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은 아니다 보니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딸이 한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갔더니 경계선 진흥인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래보다 지능이 10% 정도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딸의 학교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계선 진흥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한글 해독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초등학생 7만여 명 가운데 30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문제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주의의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간혹 언어나 인지능력 치료 시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내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일반 가정에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10세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문자 습득의 가능성들이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결국 학교로부터 멀어지는 중도 탈락 또는 사회 부적음 이런 일들이... 이 때문에 경계선 진흥인의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는 등 경계선 진흥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